근데 아무튼 나였으면 너 꼭 뽑았어. 내려가기 전에 얼굴 보자. 이제 간다. 네. 지금서 허송세월 한 거 내가 쪽팔리 갖고. 내 일로 차표 끊어라. 끊는다. 혹시 블루투스 스피커 쓰세요? 네? 그쪽에서 음악 들으시는 거 저희 집에도 다 들려가지고요. 저 아니에요. 와, 장난하나 있어. 슬마하 faud. 다시. 뒷 bagus. 또. 해야지. 곧에는.